신나, 신나게 평범한 음식을 거부하는 MG세대에 맞춰 햄버거 업체들이 각종 이색실험 중입니다. 지난해 B사에서 패티 4장을 넣어 출시한 불량양불피화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, 화불버거에 이어서 이번에 왕동가스 한 장을 통째로 넣어 칼로리폭탄으로 만든 햄버거가 있다는데요. 뉴스페이스 유튜버 기자, 다이어트걸이 직접 맛을 평가해봤습니다. 안녕하세요 다이어트골 기자입니다 오늘은 롯데리아랑 맥도날드에서 신메뉴가 나왔다 해서 한번 가볼게요 일단 롯데리아 렛츠고 먼저 롯데리아에 왕 돈까스 먹어 500원 추가하면 버터번으로도 바꿀 수 있고 소스도 매운 거랑 안 매운 거 중에 고르고 이거 거의 먹어 야무치게 먹어야지 아닌가요? 돈까스에 갓 튀겼어요 소스는 급식 돈까스 소스 맛이에요 왕 돈까스 집에서 밥 세신에 모닝빵을 준 느낌? 이걸로 보여요 사람 쳐들어 이번엔 매운 왕 돈까스 먹어 왠지 매운 돈까스가 더 맛있을 것 같은데 그 맛은? 더 짜요 이게 더 맛있어 이 메뉴는 썸남 썸녀랑 같이 있을 때 먹으면 안 돼 사람이 약간 추해집니다 롯데리아 신메뉴 리뷰 끝 다음은 맥도날드 신메뉴 레고 2층까지 깨알 유산소 운동도 해줍니다 이게 그 아라비아타 소스가 있는 치즈 크로스팅인가 봐요 맛있는데? 다리살이어서 맛있고? 맛이 풍부해서 티자를 먹는 것 같아요 오오오오오 이번에는 맥 스파이시트 얘가 덜 짠데? 좀 더 간편한 느낌? 얘가 좀 더 공격적인 맛이에요 이 메뉴가 상하이 버거에서 그런지 제 입맛에 아주 잘 맞았습니다 먹는 게 의미가 없을 것 같은 제로 콜라 여러분 무려 이렇게 햄버거 4종 리뷰를 마쳤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먹은 칼로리가 934... 3,234 칼로리? 와우! 그럼 여기에 맞춰서 또 해야 하는 운동이? 한국의 계란 30분, 러닝 40분 또 먹었으니까 이렇게 운동하러 가겠습니다 이렇게 맛있는 걸 먹었으면 또 운동으로 끝내는 게 어떨까요? 그래야 이름처럼 다이어트 걸스럽지 않나요? 근데 맘토는 신메뉴 안 나오나? 오랜만에 맘토나 가볼까요?